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날씨 좋다. 뭔가 안 익은 느낌인데? 서걱서걱. 어, 아니네? 와, 예쁘다, 예쁘게 익었네. 잘 익었네. 바카몰리 만들라고. 아주 초록초록하고 예쁘게 익은 아보카도를 봐서 신이 납니다. 오, 맛있어. 역시 이情况에 나올 때, 간단하게 실은 cosmopolitan KHLAD Vierungla. 1번 밑에 çıkar. 2번 밑에 think. 아띄우드 선거 딱 it. 오설록 콤보차 깔라만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광고하려고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콤보차가 진짜 반맛탱이더라고요. 콤보차는 차를 우린 물에다가 당이랑 유산균을 넣어가지고 발효시킨 발효차의 일종이거든요. 근데 이 오설록 콤보차는 오설록이 녹차로 유명하잖아요. 제주 오설록 녹차반 있는 거 아시죠? 거기 오설록 지경 그 녹차밭에 건강한 찻잎이 들어간 그리고 또 녹차 유래 유산균 스코비라는 거를 꿀과 함께 발효를 한 아주 건강한 콤보차래요. 이게 설탕이랑 발효한 게 아니라 꿀이랑 발효시킨 거? 녹차 추출물이랑 비타민C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더 건강하고 가볍게 낮은 칼로리로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콤보차 콤보차 진짜 이게 제가 먹어본 콤보차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. 정말로. 무슨 맛이냐면 그 망고 아이스크림? 그 뭐였지 옛날에 그 빼로 된 망고 아이스크림 있었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탄산이 들어간 탄산음료? 에이드로 바뀌었다면 이런 맛? 암튼 망고가 되게 달콤하고 깔라만시가 되게 상큼하고 그 둘이 약간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달달 개운하면서도 시원한 맛. 진짜 오설록은 음료도 다 맛있고 그 롤케이크 케이크류들도 다 맛있고 제가 말차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콤보차도 진짜 실망시키지 않는 맛 다이어트할 때 유독 그냥 단 게 더 땡기잖아요. 근데 너무 대놓고 달달한 음료는 맛있기 좀 죄책감 들고 할 때 이렇게 딱 단 걱정 없는 달달한 콤보차 마셔주는 딱이죠. 제가 특별히 지금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 페이지 링크를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맛있거든요. 이렇게 할인 혜택이 있을 때 꼭 놓치지 말고 한번 먹어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분위기 낼 겸 볏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음! 너무 맛있다 진짜. 아 민희야. 민희야 날씨 너무 좋다 그치? 음? 마치 신호등 같은. 음! 너무 맛있다. 진짜 상큼하고 후레쉬해서 따람하고 콤보차랑 잘 어울려요. 여러분들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아주 귀여운 생명체가 광합성을 하며 자고 있어요. 민희! 아우 이뻐 아우. 음~~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거 아까 그거다 거미줄 같아 고춧가루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와우 음